좀 떨리겠다 우리 얼굴 나오고 진짜 1등이었어 땅콩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만나서 재밌게 놀았지 우리? 다음에도 또 놀고 우리 같이 놀자 아휴 큰일 났다 방금 웃음소리 VR의 세트 아 진짜 나 어떡하지? 니온고데 오네가이시마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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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온고데 오네가이시마스 또 부끄러워요 잠깐만요 아 잘생겼다 아 잠깐만 잠깐만 포함이 네 저거 그거죠 여자친구한테 하는 포즈 포즈 그냥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해요 말 설레는 말 누나 집에 가요 집에 왜 가 갑자기 왜 가다 부끄러워지? 왜 그랬어? 왜 집에 가 왜 집에 가 급식 먹고 독서실에 나가자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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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가요 선호다 선호 아 아 떨려 아 더워 아 떨려 기대된다 이거 보고 하면 되나요 누나 밥은 먹었어? 밥은 먹었어? 먹었어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약속 갑자기 누워 오 이거 진짜 잘 나온다 오늘은 교복 입었으니까 학생 컨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원 같이 다닐래? 와 멘트 우어졌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에 항상 부담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숙제했어? 안했으면 내꺼 보고해 갔으니까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